네, 오늘의 시그널은 세트랙아이인데요. 우주 관련 기업입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한화그룹에 우주항공 밸류체인에 세트랙아이가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지금 주가를 보면 주한화, 지주회사와 그리고 한화시스템, 우리 드론, UAM 만들던 그 회사 있죠?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세트랙아이까지. 여기서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아시다시피 지금 이 자회사의 한화 디펜스 관련해서 지금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이런 지역의 우리나라 K-방산이 먹기면서 방산주의 어떤 흐름으로 갔다고 지금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만약에 한화그룹의 다른 계열사가 방산 우주항공으로 갔다면 그러면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산으로 모든 것이 지금 모멘텀이었다면 한화그룹의 주가가 다 갔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에라이진엑스원이라든가 현대 로템의 주가와 연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들 이 현대 로템, 에라이진엑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다 우상향하고 있는데 지금 한화그룹의 다른 세트랙아이를 비롯해서 저 우주항공 밸류체인들은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가 뭐를 유추할 수 있냐면 3월 달에 한화랑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세트랙아이가 이 4개가 참여를 해가지고 우주사업 총괄 컨트롤타워 스페이스 허브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제 스페이스 허브라는 걸 통해서 우주항공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여기에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세트랙아이에 자기네만의 기술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의 모멘텀으로 저렇게 갔는데 물론 우주항공의 모멘텀도 들어있겠죠. 그런데 우주항공의 모멘텀이라는 게 아까 다른 쪽을 보면 내려가고 있잖아요, 차트가. 그러니까 지금 우주항공의 모멘텀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상승에 별 도움을 못 쳤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세트랙아이를 비롯해서 이 회사들이 이 방산을 넘어서 우주항공으로 갈 때 우주항공의 어떤 모멘텀이 발생이 되면 이제 세트랙아이를 비롯해서 한화, 한화시스템 이런 업체들이 움직일 시기도 오겠죠. 지금 일단 결과물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나와야죠. 방산도 처음부터 간 건 아니었고. 스페이스 IT라는 걸 내놨는데 이게 뭐냐면 한화그룹의 우주사업협의체 스페이스 허브랑 이 세트랙아이가 만든 건데 세트랙아이가 원래 한화그룹에 들어갈 때 무슨 기술로 들어갔냐면 이제 저기 우주로 날아간 다음에 위성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사진을 분석을 합니다. 그게 여러 군데 쓰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농가에서도 쓰일 수 있고 도심가에서도 쓰일 수 있고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을 하고 연구하는 데 쓰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페이스 IT는 30cm급 초고해상도 상용 지구 관측 위성인데 무게는 700kg이고요. 700kg이면 중형 위성입니다. 2024년에 발사를 목표로 만들고 있고 30cm급 초고해상도라는 거는 의미하는 게 이겁니다. 지상의 가로, 세로 30cm 크기의 물체가 한화소예요. 우리가 화질을 따질 때 화소수를 얘기하잖아요. 무슨 300만 화소니, 500만 화소니, 천만 화소니. 화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화질이 좋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작으면 작을수록 똑같은 면적 아래 화소수가 높일 수가 있겠죠. 이거는 30cm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가 어느 정도냐면 우주상공에서 찍었는데 도로를 찍었는데 도로의 차량의 종류 저게 소나타인지, 아반떼인지, 그랜저인지를 식별할 수 있을 그 정도급이에요. 그래서 이 한화 그룹의 우주, 이 항공 모멘텀 안에서 세트레가이는 이 관측 위성의 어떤 사진 찍는 기술을 제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트레가이의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발사 후에 그 위성을 운용하고 영상을 상용화하는 것을 세트레가이의 자회사인 SIIS가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SIA라는 자회사는 초고해상도 영상을 활용해서 지구 관측을 분석하는 솔루션을 고도화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세트레가이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트레가이와 지금 한화 그룹의 이 스페이스 허브 여기에서 결과물이 지금 하나 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반영되는 그 순간 이 지금 우주항공 분야에도 모멘텀이 올 것이다. 지금 방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금 폴란드에서 그렇게 많은 수주가 나온 것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인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매년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일어나지 않고 굉장히 지금 러시아의 어떤 아무도 예상치 못한 푸틴의 돌발 행동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매년 어떤 폴란드의 수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어떠냐. 앞으로 계속 계획이 있습니다. 매년 계획이 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정성 면에서는 방산보다 우주항공이 더 있지 않나 싶고 당연히 위치에너지도 지금 세트레 가입을 비롯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제외한 다른 하나 계열사들 이 굉장히 지금 낮은 위치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세트레 가입 관측 위성 개발 업체인데요. 가격 전략도 좀 같이 볼까요? 네, 지금 60개월 선까지 빠지고 빠져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로 쭉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방산에서 만약에 수익을 얻었다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걸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우주항공은 지금 나로우 발사부터 계속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더 풍부하다. 그래서 지금 120개월 선을 한번 튕겼고요. 그다음에 60개월 선에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당연히 10개월 선, 그다음에 20개월 선 이렇게 차례대로 목표가 될 것이고 2020년 3월 달에 우리 코로나 팬데믹 불어서 전 세계 증시가 다 빠졌을 때 그때도 세트랙 아이가 지금 120개월 선에 지지가 되고 종가로는 60개월 선, 20개월 선에 올려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2020년 3월 달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블랙스완이 터졌을 때인데 지금의 상황이 코로나 팬데믹이 정점에 달할 때보다 나쁘냐, 나쁘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120개월 선을 터치했다는 것은 저점이 확인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60개월 선에서 이제 시작점이라고 보면 10개월 선인 3만 5천 원 그다음에 20개월 선인 한 4만 원 선 이 정도까지 1, 2차 목표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1차 목표가 3만 5천 원 2차 목표가 4만 원 이렇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